안녕하세요. 고수의 앵마입니다. 오늘은 현형기경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사는 형태인데, 흙은 중앙에 한집이 확보된 상태고, 백은 이 쪽 돌이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이 백 이상한 모양에서 수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를 해도 흙이 아주 유리한 폐가 돼야 흙에 성공이 되겠습니다. 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흙이 불리한 폐, 또한 정답은 흙이 많이 유리한 폐. 그러면 정답은 많이 유리한 폐가 되면 성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흙이 안되는 수를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안되는 수는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고, 또 단수 쳐서 입고, 공배를 다 메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여기를 한번 끊어 봅니다. 자, 단수. 이때 먹여치기하고, 그럼 따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한번 젖혀 보자. 아, 무슨 맥정 같아 보이지만, 또 따고. 그 다음에 뻗고, 자, 그 다음에 흙이, 백이 있고. 단수. 아, 여기까지 외길로 두었지만, 그 다음에가 없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서 단수 쳤으면 좋겠지만, 빵 따내서, 이게 흙이 되는 모양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아주 부지런히 실패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합니다. 먹여쳤을 때, 당연히 백은 있는 게 아니죠. 잊으면 안되죠.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흙이, 여기를 잊는 게 아니고, 키워서, 두 점으로 키워서 죽입니다. 그럼 백이 끊어야 되겠죠. 자, 이때 흙은, 여기를 찌르고, 자, 여기서 이제, 폐를 만드는 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를 만드는 수법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를 끊게 되면, 백은 잡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이렇게, 돌려칩니다. 여기서, 백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백이 뭐, 다른 수를 뭐, 이렇게 놨다. 그럼, 뻗는 순간에, 그냥 잡히게 됩니다. 자충이나 못 들어오죠. 자, 그러면, 백은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폐를 안 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 뻗어서 또 안됩니다. 그래서, 천상, 백은, 이 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조금 불리한 폐가 되겠죠. 제가 정답이, 불리한 폐가 있고, 유리한 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불리한 폐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불리한 폐락도 만들었으니, 조금, 어, 실패도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폐를 만드는 수법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유리한 폐는 뭘까요? 자, 여기서 유리한 폐는, 여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를 붙이면, 여긴 못 놓죠? 여기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잇는 수밖에 없죠? 이때, 넘어갑니다. 자, 단수치면, 잇고. 자, 그럼, 백이, 잡히지 않았을까? 여기놈은, 여기놈은, 여기놔서, 뭐, 이건, 백이 잡혀있는데, 무슨 폐인가? 자, 백은, 어떻게 폐를 하느냐? 여기서, 잇는게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버팁니다. 그래서, 자, 백이, 이으면, 흙이, 굉장히 유리한 폐가 되겠습니다. 왜 유리하냐면은, 폐를 하다가, 뭐, 폐감을 썼다. 그래서, 폐를 받아서, 백이 따면, 그때 여기 끊는 폐가 또 있습니다. 폐감이, 폐감이 있으면서, 또 한수까지 늘어집니다. 자, 잡을 때, 백이 여기 또 못 들어오죠? 한수가 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폐가 돼서, 이,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여기까지 외길이고, 여기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수치면 있고, 그래서 백이 버티는 수는, 백이 비참하게 버티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유리한 폐가 되겠습니다. 한수가, 아주 한수 이상 여유있게, 흙이 또 먼저 따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현형기경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